새벽이 되기를 기다리네 우리가 준비했더니 깨끗한 새 마포를 가지고 그분을 감싸네 새벽이 되기를 기다리네 우리가 준비했더니 나위 속 무덤 속에 계신 분 그분이 나의 존 너의 문이 열었습니다 돌문이 굴렀다네 무서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가 사랑하셨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우리가 찾았던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라 내 앞에 서있네 나를 붙들고 있지 말아라 내가 아직 여기 있다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갈 것이라 누구의 도움일까 누구의 도움일까 무서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가 사랑하셨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우리가 찾았던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라 내 앞에 서있네 주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났네 주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났네 주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났네 내가 주를 받았다 내가 주를 받았다 살아나셨다 그가 삐지 죽은 자 그러면서 그가 살아나 희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